와 나이스 잠깐만 와 한방에 죽었어 나이스 몇 마리 시켰는지 빨리 읊어 벌써 3시 반이야? 와 진짜 짜증 몇 개를 미친 거야 흐흐흐흐 아니 혜연님 잘했어요 와 나이스 으흐흐흐 으흐흐 어 어 어 저한테 왜 저한테 그러세요 7년째라서 뭐야 뭐야 왕자리에서 캐리 오지게 해주시네 보고님 자꾸 뒤로만 나가냐 어 흐흐흐흐흐흐흐흐 와 잘쌌다 무속인인줄 알았다고요? 와 와 오 와 child 잽 천 ant 후 그다음에